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진흥업팀입니다. 2022년 DX 한걸음 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이해를 위해 기아트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함께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설명회를 영상으로 대체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업기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산업현장에서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를 산업 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고 확산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지원 분야는 기계, 로봇, 에너지, 섬유화학, 미래차, 가전전자, 유통물류, 헬스케어, 조선, 철강, 뿌리 10대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평가를 통해 1년차 3.75억원 내외로 지원하며, 평가를 통해 2년차 지원 결정 시 6.5억원 내외 추가 지원하여, 과제당 최대 2년 총 10.25억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은 주건 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최소 2개 이상의 연구개발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상하여야 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이 주건 연구개발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해 기업, 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공동참여가 가능합니다. 주건 연구개발기관은 중소, 중견기업만 해당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중소, 중견기업 외에도 SI기업 및 대학, 연구소, 협단체 등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연구개발기관은 공동문제를 해결해 그 성과를 확산하려는 동과제의 목적에 따라 연구개발 내용, 기업기밀 사항을 제외한 성과와 효과 등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한, 키아트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한 참고의 앱 따라 디지털 전환 성숙도 진단 결과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며, 연구개발 과제 종료 후 추가로 진단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정책연구를 위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확산, 정보 규리 등을 위해 결성된 협업 조직인 산업디지털전환연대 산업디지털전환추진 네트워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지원기관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대 2년 지원 예정이며, 22년 1년차 지원 성공 가능성을 검증받은 과제 중 선별하여 2년차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제 선정 후, 연구개발 과제 수행 중 협업지원센터 등의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 기업매칭, 재직자교육, DX, 성숙도 진단 등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접수기간은 22년 2월 10일 무교일 10시부터 3월 17일 무교일 16시까지입니다. 먼저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기아트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후, 주요 업무, 과제 신청, 공고 조회 후, 동사업 공고를 선택하시어 주건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기획서 및 사업공고에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 작성 후 기아트 사업관리 시스템에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연구개발기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 제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제출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 완료하셔야 합니다. 단, 최종 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이 오니 공고문 내용을 반드시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및 그 외 기관, 단체, 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구성됩니다.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표 및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에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특별지침에 따라 22년도만 한시적으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오니 해당 기준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술료는 과제 종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 과제, 제출 서류, 신청 자격 등 요건에 대한 사정 검토 후 선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정평가는 연구책임자가 발표 후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평가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또한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가능 연구개발 과제로 하되, 예선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과제는 평가 결과에 따라 규모, 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다음은 평가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사전기획의 충실도, 계획 수립의 적절성,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절성, 추진 체계의 적절성, DX 성공 가능성, 비즈니스 모델의 적절성, 일처리 창출 효과 및 산업적 파급 효과에 대해 각 지표별 차관사항 및 배점에 따라 평가할 예정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 일정은 해당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동사업의 지원 근거 및 관련 규정이며,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선정평가 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사전 지원 제외대상 및 유의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업에 대해 문의하실 사항은, 아래 문의사항에 따라 해당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DX 한걸음 프로젝트 시행 계획 공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